박상범은 1943년 충청북도 옥천에서 태어나 서울로 상경하여 서울 성남중학교와 성남고등학교를 졸업합니다. 그는 학창시절 유도와 검도 그리고 복싱 등 다양한 무술을 연마했는데 다 합치면 10단이 넘는 등 대단한 실력자였죠. 운동뿐 아니라 공부도 잘해 미래검사와 판사를 꿈꾸며 고려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합니다. 1964년 대학 졸업 후에는 해병대 장교로 입대하여 5년간 복무 후 대의로 제대합니다. 해병대 복무 당시에는 월남전에도 참전했는데 당시를 이렇게 기억하고 있죠. 기형이면 군복을 입었으니까 남자답게 한번 가보자고 생각했어요. 제가 외동 아들인데 어머니가 걱정할까봐 집에 알리지도 않고 월남전에 참전했죠. 나중에 알고보니 어머니께서 눈물을 많이 흘리셨다고 해요. 실제 박상범은 월남전에서 목숨을 잃을 뻔했는데 동굴수색작전 중 박격포탄을 맞았지만 불발탄으로 다행히 목숨을 건졌습니다. 군에서 제대한 후에는 사법고시를 준비하기 위해 절에 들어갔는데 청와대 경호실에서 자신을 찾는다는 연락을 받게 됩니다. 과거 군에 있을 때 청와대 경호실장이었던 박종규와 인연이 있었는데 박종규는 박상범의 뛰어난 무술 실력과 분해 그리고 장교생활을 했던 경험을 무척 탐냈었죠. 그렇게 박상범은 경호실 공채 1기 시험을 1등으로 통과하고 청와대 경호실에서 근무를 시작합니다. 그는 청와대 경호실 내에서도 무술 실력이 월등하여 최고수 중 한 명으로 뽑히곤 했죠. 과거 차지철 경호실장 시절 한 무술단체가 청와대에서 시범을 보인 적이 있는데 박정희 대통령은 그 무술단체 A씨의 무술 실력을 칭찬했다고 합니다. 이에 자존심이 상한 차지철은 A씨와 경호실 직원과의 실전 대련을 추진합니다. 차지철이 선수로 지목한 사람은 박상범이었고 한쪽이 완전히 쓰러져야 끝나는 실제 싸움을 준비합니다. 하지만 대통령 앞에서 피를 보이며 싸우는 건 말이 안된다는 지적이 나와 서로 무술 시번만 보이며 끝났었죠. 그리고 박상범은 박정희 대통령 시절 대통령의 장남이었던 박지만씨와 특별한 인연도 있다고 말합니다. 박지만씨가 육사를 다니던 시절 하루는 외박을 나와 친구들과 명동에서 놀게 됩니다. 이때 박정희 대통령께서 경호실에 아들을 데려오라고 지시했고 경호실 직원들은 한참이나 명동에서 지만씨를 찾아 헤맸었죠. 그렇게 지만씨를 찾았지만 지만씨가 안 가겠다고 버텼고 갑자기 박상범의 얼굴에 일격을 가했습니다. 박상범은 당시를 이렇게 회고합니다. 젊은 시절 자유롭지 못한 생활을 하다보니 화가 났겠죠. 그럴 수 있습니다. 지금은 좋은 사람 만나서 행복한 가정을 이뤄 살고 있어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박상범은 한국현대사의 굵직한 사건에서 모두 현장에 있었던 인물로 수많은 죽을 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1974년 8월 15일 서울장중동국립극장에서 유경수 여사는 문세광에 의해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와 함께 국민들이 선명히 기억하는 사진이 한 장 있죠. 총소리가 울리자마자 단상으로 뛰어올라 총성이 난 방향을 향해 권총을 겨누고 있는 젊은 경호원의 모습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을 박종규 경호실장으로 착각하는데 이 사람은 박상범 경호관입니다. 당시 박종규 경호실장은 총을 바닥에 떨어뜨린 상태로 이 사진에서 보면 박상범 바로 옆에 행사기록부를 들고 있는 사람이 박종규 경호실장이고 사진 우측 하단을 자세히 보면 박종규 경호실장이 떨어뜨린 권총도 보입니다. 당시 박정희 대통령은 군인 출신답게 총성이 올리자마자 재빨리 연던 뒤로 엄폐했고 앞에 있던 박상범에게 박군 우리 내자는 괜찮으냐고 물어봤다고 합니다. 이때 박상범은 별일 없으신 것 같습니다. 라고 대답했죠. 박상범은 당시 상황에 대해 이렇게 기억합니다. 전 커튼 뒤에 대기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땅 하는 소리가 들려 바로 튀어나갔지요. 문세광이 무대 쪽으로 총을 쏘며 달려오고 있었죠. 각하께서 연설대 밑으로 피하는 동시에 앞으로 튀어나간 저에게 우리 내자는 괜찮으냐고 물으셨습니다. 문세광은 현장에서 검거되었는데 이 모든 일이 불과 3초 사이에 일어났습니다. 이처럼 박상범은 본능적으로 목숨을 걸고 연단 위로 뛰어나갔지만 유경수 여사의 죽음을 막지는 못했습니다. 이에 죄책감을 느끼며 경호원을 그만두겠다고 말했지만 반려당했고 이후에도 박정희의 신임을 받으며 최근접 경호를 담당합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친밀감을 담아 박상범 경호관을 늘 박군이라 불렀었죠. 박정희 대통령이 저녁 행사에서 수리과에서 제대로 몸을 가누지 못하면 박상범이 대통령을 업어서 모시기도 했는데 박정희 대통령은 업혀가면서 기분이 좋았던지 요노마 요노마하고 박상범 경호관 머리에 꿀밤을 먹이기도 했죠. 박상범 본인의 회고에 따르면 1978년 박정희 대통령은 박군만 따라오라고 하여 산책을 나가면서 집권 20년째에는 하야하겠다는 개인적인 구상을 밝혔다고 말합니다. 훗날 박상범은 박정희 대통령의 모습에 대해 이렇게 말하기도 했죠. 허허벌판에 포항제철이 들어서고 고속도로가 생기는 것을 제 눈으로 봤습니다. 헬기로 전국을 다니며 땅을 한참 둘러보시고는 혼자 말처럼 됐다 여기다 이런 적이 많았습니다. 오로지 국가와 국민만을 생각하며 살던 분이었습니다. 업무적으로는 굉장히 철저한 분이어서 다들 어려워했죠. 하지만 참정이 많은 분이었습니다. 1979년 10월 26일 금요일 오후 7시 공정동 안가에서는 대통령이 참여하는 만찬이 열렸습니다. 이 만찬에는 대통령과 차지철 경호실장, 김재규 충정부장, 김기어원 비서실장이 참여했죠. 당시 박상범을 비롯한 대통령의 경호원들은 공정동 안가 안쪽에서 따로 휴식을 취하고 있었죠. 안가에서는 대통령 경호관들이 중정 경비원들에게 경호를 위임하고 자신들은 식사를 하며 쉬는 것이 관례였습니다. 자신들의 상관인 차지철과 김재규의 사이는 매우 나빴스나 대통령 경호원들과 중정의 직원들은 거의 친구들이나 서로 잘하는 사이로 중정의 안가 직원들은 박상범 경호관을 형이라 부르며 따르고 있었죠. 이날도 박상범은 여느 날과 마찬가지로 중정의 직원들과 반갑게 인사하고 주방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후 7시 40분, 김재규 부장에 의해 박정희 대통령이 사망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같은 시각 김재규의 수행 비서였던 박흥주와 중정의 직원들은 주방에 있던 청와대 경호원 박상범과 그의 동료를 총으로 쏘았습니다. 당시 박상범은 총을 네 발을 맞았는데 한 발은 오른쪽 척추 옆을 다른 한 발은 벨트의 찬 실탄에 맞아 튕겨나갔으며 나머지 두 발은 우도 좌우를 아슬아슬하게 뚫고 지나갔죠. 그는 그렇게 뒤로 쓰러지면서 머리를 부딪혀 의식을 완전히 잃게 됩니다. 얼마나 지났을까? 깨어나 보니 국군수도통합병원 병실이었습니다. 그날 현장에서 청와대 사람들 가운데 유일하게 살아남은 이가 바로 박상범이었죠. 어떻게 된 일이었을까요? 당시 중정 직원들은 박상범을 죽은 것으로 오해했다고 합니다. 실제 보안사령부에서도 박상범을 죽은 것으로 오해하며 전두환 보안사령관 발표에 의하면 박상범도 사망한 것으로 발표되었었죠. 그렇게 총을 맞고 궁정동 안가에서 약 10시간 정도 방치되어 있다가 다음날 현장에 온 보안사령부 의원들에게 발견되어 병원으로 후송됩니다. 그리고 박상범의 병실로 가장 먼저 면회 온 사람은 전두환 당시 보안사령관이었습니다. 괜찮냐? 괜찮습니다 등 간단한 대화가 전부였죠. 박상범은 대통령을 잃었다는 사실과 혼자만 살아남았다는 죄책감으로 모든 것을 포기하며 청와대에 사표를 제출합니다. 이후 병실에 누워 대통령 연구차가 나가는 것을 TV로 보면서 괴로워했고 삶을 접어야 하는 거 아닌가 하며 이렇게 생각했죠. 난 실패한 경호원이다. 영 부인을 떠나게 했고 내가 보호해야 할 대통령을 보호 못했기 때문에 나는 실패한 경호원이다. 삶에 대한 의미가 없다. 그러던 어느 날 청와대로부터 경호실을 재건할 사람은 당신밖에 없다고 연락을 걸어와 박상범은 좋지 않은 몸으로 다시 일을 시작하며 초토화된 대통령 경호실을 다시 일으켰죠. 이후 박상범은 전두환 정권에서도 대통령의 신임을 받아 대통령 근접 경호를 담당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비극적인 현대사의 현장에 있었던 그로부터 당시 상황에 대해 이야기를 듣고 싶어 했지만 입을 닫아왔습니다. 훗날 시간이 많이 흘러 그 이유에 대해 이렇게 말했었죠. 가카와 유경수 여사를 지키지 못한 죄인이 무슨 할 말이 있겠습니까? 게다가 경호를 통해 얻은 내부 정보는 발설하지 않는 게 직업일리입니다. 1983년 10월, 전두환 대통령의 미얀마 방문이 예정되어 있었는데 경호실과 안기부는 미얀마의 북한 공작원들이 자주 출몰한다는 이유로 대통령의 미얀마 방문을 반대합니다. 하지만 외무부의 의견으로 대통령의 미얀마 방문이 결정되었죠. 이후 전두환 대통령은 미얀마에 도착했고 순방 이틀째인 10월 9일에는 아웅산 묘역을 가기 위해 출발합니다. 아웅산은 미얀마의 독립운동가이자 국부로 불리는 인물로 외교상 관리에 따라 아웅산 묘역을 참배하기 위함이었죠. 전두환이 출발한 영빈관에서 아웅산 묘소까지는 불과 10분 거리로 언덕 하나만 넘어가면 도착하는 매우 가까운 거리였습니다. 박상범은 대통령이 탄 차 바로 뒤 차에 타고 있었고 대통령의 차가 언덕을 막 넘으려는 순간 폭발이 일어납니다. 북한의 공작원들이 묘역에 폭탄을 미리 설치하고 폭발시킨 것이었죠. 만약 전두환 대통령과 박상범이 조금만 일찍 출발했더라면 목숨을 잃을 뻔한 매우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로 인해 우리 정부 강요와 수행원 17명이 순직합니다. 박상범은 사건 이후 상황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대통령을 바로 우리나라로 모시려고 했는데 대통령께서 부상자들이 후송된 병원에 꼭 가셔야 한다는 거예요. 경호를 하는 입장에서는 두 번째 공격이 들어올지 모르니까 반대했는데 환자들 보기 전에는 돌아가시지 않는다고 하셔서 병원에 들렀습니다. 이후 비행기를 탔는데 올 때 함께 타고 온 수행한 분들의 자리를 보니까 거의 비어 있었습니다. 그때의 참담한 심정을 잊지 못합니다. 이 사건은 전두환 대통령을 노린 것이었으나 정말 천운에 의해 살아남았습니다. 이는 정말 다양한 변수들이 종합된 결과였죠. 원래 일정은 오전 10시 15분에 미얀마의 외무장관이 전두환 대통령 숙소에 도착한 후 10시 20분에 출발할 예정이었으나 미얀마 외무장관의 승용차가 길바닥에서 고장이 나게 됩니다. 이로 인해 택시를 타고 다시 출발하며 10시 19분에 영빈관에 도착합니다. 그렇게 전두환 대통령은 미얀마 외무장관과 함께 묘소로 출발한 시각은 예정 시각보다 4분이 늦은 10시 24분이었죠. 이처럼 전두환의 도착이 늦어지자 아웅산 묘역에 먼저 도착했던 대통령 수행원들은 행사 진행 전 시범 3화 연주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북한 공작원들은 애초에 폭파 시점을 전두환의 묘소 참배를 알리는 연주 소리에 맞추기로 했기 때문에 연주 소리가 울려퍼지자 곧바로 테러를 진행합니다. 폭발이 일어난 시각이 10시 28분이었고 대통령을 태운 차량은 묘역을 얼마 남기지 않고 있었죠. 이 한 끗 차이로 대통령과 박상범은 천운으로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전두환 정권 말기가 되자 박상범은 경호실에 사표를 냈는데 대통령이 직접 불러 노태우를 도와줘라 고 부탁하면서 사표를 발려하여 노태우 정부 시절에도 다시 경호 업무를 담당하게 됩니다. 박상범은 여러 대통령을 모셨는데 그 중 제일 힘든 대통령은 전두환 대통령이었다고 말합니다. 도무지 가만히 계시질 않으셨으니까요. 군부대, 소방서, 경찰서, 관공서 등 내키는 대로 들이닥치셨어요. 갑자기 파출소에 찾아가서 봉투 탁 주면서 고생들 많다고 하고 가신 적도 있죠. 다른 대통령들은 대체로 스케줄대로 움직였는데 전두환 대통령만은 예외였어요. 1993년 김영삼 정부가 출범하자 박상범은 대통령 경호실장에 임명됩니다. 당시 비군인 출신으로서는 첫 대통령 경호실장으로 큰 화제가 되기도 했죠. 하지만 대통령의 아들 김연철과의 갈등으로 1년 뒤 경질되고 말았습니다. 박상범 실장이 밝힌 내용에 따르면 김연철은 사설 경호원들을 청와대 경호실에 특별 채용해달라고 요청합니다. 이에 박상범은 경호실 직원이 되고 싶으면 시험을 통해 들어오는 방법밖에 없다며 이를 거절합니다. 박상범은 그 이유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경호실 인원은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한 사람을 외부에서 데려오기 위해서는 기존 인원을 내보내야 했습니다. 제대로 된 경호원을 만드는데 최소 5년이 걸리는데 그렇게 훈련된 사람을 함부로 내보내면 되겠습니까? 경호실의 존재 이유는 대통령을 안전하게 모시는 것이 최고의 임무입니다. 이처럼 박상범은 경호실에 대해 깊은 책임감을 가진 인물이었습니다. 실제 그는 집을 나설 때면 부모님께 다녀오겠습니다가 아니라 저 갑니다라고 인사를 했는데 영원히 돌아오지 못할 수 있다는 마음가짐으로 경호원 생활을 했었죠. 이 문제 외에도 박상범은 김연철의 월권 문제에 대해 대통령에게 직언했지만 소용이 없었다고 말합니다. 대통령이 두 번의 대선을 치르면서 현철씨를 자신의 오른팔로 여기는 것 같다고 느꼈었죠. 그리고 박상범은 경호실장 외에도 국회의원이 될 기회가 여러 번 있었지만 이를 모두 거절했습니다. 먼저 전두환 대통령이 그를 국회로 보내려고 했지만 거절했고 96년도에도 국회의원 출마를 제의받았지만 이 역시 거절합니다. 이는 여러 대통령 곁에 있으면서 한 권력이 탄생했다가 또 사라지는 것을 봐오면서 권력의 무상함을 잘 알았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경호실장은 말로가 비참한 경우가 많지만 박상범은 이처럼 권력을 추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평온한 노후를 보내게 됩니다. 이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에 임명되었고 97년부터는 국가보훈처장을 역임하기도 했죠. 그리고 박상범은 여러 대통령을 모신 것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청와대 경호실은 대통령을 경호하는 곳이지 특정 대통령 개인을 충성해서 모시는 곳은 아닙니다. 전통적으로 정권이 바뀌어도 경호실장이나 요직만 바뀌고 경호실은 90% 정도 남습니다. 전문성이 중요하지 정치바람에 왔다갔다 하는 조직이 아니니까요. 그리고 그가 지켜본 대통령들은 공통된 특징이 있다고 말합니다. 먼저 모두 건강했고 놀랄 정도로 부지런하다고 합니다. 수많은 오참 만참 파티로 개인적인 시간은 전혀 없는 생활을 5년 버티려면 건강하지 않은 몸으로는 대통령을 할 수 없다고 말했었죠. 박상범은 1979년 이후 매년 한두 번씩은 꼭 박정희 대통령을 꿈에서 본다고 합니다. 그만큼 아직도 박 대통령을 그리워하고 있는데 그가 기억했던 대통령의 인간적인 모습을 들려드리며 이야기 마치겠습니다. 스스로에게 지나치게 엄격하셨던 분이었어요. 지방 출장 때 호텔에서 주무실 때도 빨랫감을 스스로 정리해 가방에 차곡차곡 넣어 박정희라는 이름표까지 달아 문 앞에 딱 내놓는 분이었습니다. 70년대에 물 절약하자는 운동이 있었잖아요. 경호팀이 수시로 거주하시는 곳 이곳저곳 점검을 하는데 어느 날 양변기 물통에 벽돌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누가 흉기를 넣은 게 아닌가 잔뜩 긴장했죠. 알고 보니 물을 아끼려고 직접 넣어 놓으신 거였어요. 꿈에서 나오시면 생전에 일하시던 모습 그대로 보입니다. 그러면 잠을 못 잡니다. 가슴이 무너지기도 하고 우울해지고 허무해지고 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역사비디오였습니다.